이번에는 A라인 스타입니다. 지난주 생일 선물로 무려 영화관을 선물 받았다는 이 스타. 일명 팬클럽 광고라고 하죠. 주로 대세 아이돌이 받는다는 클래스가 다른 이 선물. 지하철에서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은 아이돌을 뚫고. 팬클럽 광고 세계에 입성한 이분. 올해 나의 51. 설경구 씨입니다. 지하철도 모자라 영화관까지 등장한 그가 바로 A라인 스타의 주인공입니다. 영화 불안당을 통해 중년의 섹시미를 제대로 보여줬던 설경구 씨. 자기야 내만대. 자기야 내만대. 데뷔 25년 만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이 인기의 비교한 외모다, 연기력이다. 외모다. 한밤에서 설경구 씨가 선물받은 영화관. 설경구관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에는 역시나 그의 팬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렇죠? 오, 장난. 너무 잘생겼어. 이거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팬들이. 설경구 씨의 인기가 정말 아이돌 못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설경구 배우님의 생일을 맞아서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설경구관을 만들었어요. 날짜가 어떻게 어떤 의미가 되죠? 5월 1일이 배우님의 포적상 생일이고요. 그리고 5월 14일이 실제 생일인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아, 그러면 아예 꾹꾹이 클 해서 설경구이 클. 꾹꾹이 클. 이거 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네, 꽤 많이 들어서 한 600만 원 정도 더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어때요? 되게 뿌듯해요. 우리가 설경구 팬이다, 우리가 만들어줬다 이런 느낌? 팬의 연령층도 다양하네요. 너무 잘생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설경구 씨에 대한 팬들의 자랑은 계속됐는데요. 저렇게 깜찍한, 깜찍한 표정을 짓고. 어떤 게 깜찍한 거예요? 그래요. 깜찍한 설경구 씨를 향한 팬들의 사랑은 영화관 구석구석 묻어 있었습니다. 영화 티켓 속에도 설경구 씨의 생일을 축하하는 문구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는데요. 진짜 진짜 신나죠. 팬들을 위한 마음? 덕질할 맛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소 SNS를 통해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왔던 설경구 씨. 바로바로 인증. 각별한 팬 사랑이 정말 훈훈하더라고요. 배우하기 잘했다 싶은 순간은 있습니다. 지금이요. 지천명 아이돌 설경구 씨. 그의 전성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천명 아이돌 설경구 씨. 지천명 아이돌 설경구 씨. 지천명 아이돌 설경구 씨. 지천명 아이돌 설경구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